르노삼성차가 지난 1월부터 진행한 익스피리언스 모어 뉘에셋모 고객 시승 이벤트를 다음 달 말까지 연장한다. 르노삼성차는 이와 함께 시승 이벤트의 응모에 당첨된 행운의 주인공을 발표하고, 뉘에셋모 전달식을 가졌다고 시파를 밝혔다. 르노삼성차 191개 지점에서 품질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마련된 익스피리언스 모어 뉘에셋모 시승 이벤트는 신차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켜 고객들의 영업소 방문을 유도하고, 경쟁 차종과 직간접적인 비교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도울 수 있는 견인차 역할을 수행해왔다는 평가다. 특히, 시승 행사 참여 고객 80% 이상이 계약으로 직결되고, 행사 이달 만에 3만 명 이상이 참가하는 등 이번 이벤트에 대한 고객들의 성원과 관심이 지속되자, 르노삼성자동차는 당초 예정되었던 3월 말까지의 시승 기간을 연장하여 5월 말까지 확대, 운영기로 했다. 목동지점에서 지난 2월 시승 이벤트에 응모했다가 당첨된 박주현, 30, 서울 양천구 거주, 시는 뛰어난 주행성과 편의성을 체험한 후에 구매를 고려하게 되었는데 엄청난 행운의 기회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도 뉴에세모를 타고 다니면서 프리미엄 패밀리 세단으로서의 우수성을 주의에 입증해 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르노삼성차의 영업본부 최순식 상무는 다양한 이벤트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중형차 시장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는 뉴에세모의 특장점을 알려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5월 말까지 전국 대가은한 개의 영업소에서 진행되는 뉴에세모 시승 행사에 참여를 원하는 고객은 가까운 지점에 전화나 방문 또는 홈페이지 www. 리놀슨중 컴 를 통해 예약한 후 면허증을 지참하고 방문하면 된다.